내년 3월로 예정된 5세대 이동통신의 세계 첫 상용화를 위해 이동통신사들이 설비를 공동으로 짓고 함께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신규 설비 공동구축과 설비 공동활용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고시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통신사들은 케이블이 지나가는 동로인 관로나 맨홀 등의 설비 외에도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 설비도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해 구축하게 될 전망입니다. 가장 많은 필수 설비를 보유한 KT의 경우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받고 설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연간 400억 원의 설비 구축 비용이 절감되고 앞으로 10년간 최대 1조 원의 투자 비용을 아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